씨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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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냐? 별로야? 어? 이 새끼? 자네? 이 싸게 잡는 새끼 검둥이는 착하네 어? 저 자른 척해 야 진짜 너희들 이거 너무 세 가지 없는 거 아니냐? 여기까지 보러 왔는데? 와 씨 진짜 너무하다 일본 태생 이 개같은 새끼들아 개같은 놈들아 그래 귀가 들리냐 이 녀식아 아이고 이 새끼는 터져네 형 개같은 놈들아 개같은 놈들아 개같은 놈들아 멍다 속하는 팔짜들이네요 잠이나자고 평일 나지 말야 수요일에 잠이라서자고 있구만 범죄가 지금 어떻게 하는거야 하...